떠들지 말고 줄똑바로 맞춰 서세요 아침 조회부터 한 소리 듣는 건 질색이라서요 아침 구보는 왜 선택사항이 아닐까요 뛰는 건 상관없지만 그 단체로 거리를 뛰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대검을 테이블이나 의자처럼 쓰는 거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 않나요? 밤에도 지정 구역을 순찰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세요 방패의 그늘도 밤에는 희미해지거든요 세상에 대검의 갑옷까지 입고 있으면 느릴 거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 줄이야 이거 생각보다 가벼워요 공방에서 만든 장비인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기사도라니 그런 건 사고나 치고 돌아다니는 편력 기사들에게 찾는 게 빠를걸요 저희는 츠바이 협회 소속의 방패지 동화 속의 기사님이 아니거든요 고래잡이에 미쳐있던 배 위보다는 보람차고 날개보다는 덜 지루하지만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겠죠 지키는 걸 천직으로 여기고 살기엔 반드시 복수해야 할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요 의뢰인 주변에 자연스레 녹아들어서 경호하는 건 남부협회가 잘하는 일이죠 저희는 이렇게 대검을 들고 올테면 와보시지 같은 느낌으로 옆에 서 있는 게 전문이거든요 서부에서 스스로를 기사단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M사의 월면 기사단처럼 날개 소속이면 모를까 보통은 해결사 사무소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괜한 로망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피보지 마시고 보호 의뢰는 받은 만큼 확실한 저희 치바이에 의뢰하시죠 안심하세요 제 뒤에 있는 한 당신에게 화살 하나 닿지 못할 테니까요 슬금슬금 어딜 가시는 건데요 조회 빼먹으려는 거 아니죠? 지정 보호 구역의 소유 사태 확인 목표 위치로 돌격 중 전투 중이니까 짧게 부탁드리죠 위험 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치바이에 의뢰했다면 대검의 머리가 쪼개지진 않았을 텐데 당했네요 빨리 지원 요청을 의뢰비 인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만한 성과 아닌가요? 제가 지켜야 할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주변 피해가 조금 있었네요 이것도 다 실적에서 차감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지켰으니 다행이죠 인명 피해 없음 기물 피해 경미 완벽한데요? 소문이 퍼지면 당분간 귀하신 분들의 영지 보호 의뢰가 끊이질 않겠어요 지역 보호 실패 제 실수 때문에 치바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겠네요 ór 1 5 5 5 6 6 감사합니다.